아시안게임 때문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은 한 달 넘게 기다리면서 제작진이 가끔 던져주는 떡밥에 즐거워하며 오매불망 10일에만 기다렸는데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10일에는 사실 조금 실망이 컸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길채가 혼인만 안 했어도 이렇게 호폭풍이 크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장현을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고 자기는 혼인해서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건지 길채의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길채는 구원무의 아내가 되어 저리 잘 사는데 우리 장현은 전생에 대체 무슨 대역제를 졌길래 청나라에 가서 그리 고생하면서 그 와중에도 길채를 잊지 못하는 건지. 근데 10일에는 반전을 위한 밑밥이었네요. 여러분 구원무가 혼인 첫날 밤 술을 마시며 길채한테 부인이라고 하는데 길채 표정 보셨나요? 고개를 숙이며 구원무의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만약 정상적인 혼례였다면 구원무가 부인이라고 했을 때 길채도 웃으면서 서방님이라고 했겠죠. 근데 길채는 왜 서방님이란 소리를 안 했을까요? 그 뒤에도 길채는 구원무한테 한 번도 서방님이란 소리를 안 했는데요. 또 혼인 첫날 밤 종종이가 주안상을 차려오자 길채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라고 하면서 멋대로 족두리를 풀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길채가 납치되어 사라졌을 때도 구원무의 표정이 사라진 부인을 걱정하는 남편의 표정이 아니라 도망간 길채를 의심하는 표정이었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길채가 혼인 전에 구원무한테 모든 걸 이실짓고 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미 장연과 마음을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와 가족들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길채는 구원무한테 위장결혼을 제안한 것 같은데요. 서로 대외적으로 부부의 역할은 하되 초야는 치르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제안한 거죠. 그래서 혼인 첫날 밤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좋은 안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그래서 혼인 첫날 밤 구원무와 함께 방에 있지 않고 혼자 마루에 나와서 달만 쳐다본 거죠. 아마 그 달을 보며 속으로 장연이 예전에 말했던 달빛 약속을 떠올리는 것 같았는데요. 길채는 은장돌을 계속 팔아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구종사관과 결혼하면 누구도 길채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위장결혼 말고 정말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아무리 초야를 치르지 않은 부부라도 길채가 이미 구원무와 혼인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자발적인 파혼이나 길채 아버지의 3년상으로 길채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나라로 끌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움이 남는 11화였습니다. 하지만 12화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올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나비 구독 부탁드려요.